슬퍼요. 제가요. 보니까 참 같은 여자가 여자가 봤을 때 무당의 눈으로 봤을 때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봤을 때 참 슬프다. 참. 아름답다고 그러셔야 되지 아름다운 저 미모를 가진 분이. 왜. 남자한테 정착을 못하고 또 정착을 하려고 하면은 왜 이렇게 남자들이 다 떠나게 보이지. 그렇게 보이시나요 예. 대답을 해 주셔야죠 선생님 근데. 제가 선생님 찾아온 이유는 선생님도 저한테 그런 거 느끼셨겠지만은 제가 사실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남자가 달아나버려요. 그래서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밖에 살 수 없을까 그런 생각에 하도 답답하고 너무 속상하고 해서 마지막 동화줄이라도 잡으려고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오늘 찾아왔거든요. 잘 오셨어요 이거를 언니가 지금 찾아올 게 아니라. 네. 진작에 젊었을 때 진작에 찾아가 봤어야 되고.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반대로 언니 일단은 결혼 한 번 하셨죠. 네. 첫 번째 결혼하셔서 애기 낳으셨죠. 네네. 근데 채 삼 년도 못 가서 해 주셨죠. 네. 그쵸 두 번째는 결혼을 안 했지만은 또 두 번째 잘 살아볼까 또 애기 낳으셨죠. 애기 낳아놓고 또 해 주셨죠. 응 네네. 그쵸 그리고 나서부터는. 내가 말해도 되죠 틀렸으면 따주시고 있다가. 네네 그럴게요. 첫 번째 결혼 삼 년 가서 실패 두 번째. 어 이 년 가서 실패 요 둘이한테는 자식이 있게 보여 네 그리고 나머지한테 나머지는. 그 사람하고 살라고. 만약에 일 년을 살았다 뭐 두 달을 살라고 두 달을 살았다. 잠자면은 무조건 해줘. 제가 바로 말씀 내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. 그게 지금 물어볼게요. 일부 종사 못해라 이부 종사 못해라 삼부 종사 못해라 사부 종사 못해라 오부 종사 못해라 그냥 뛰어넘을게요. 지금 나랑 스쳐서 잠시 잠깐에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. 네. 한 달을 한 달을 살았더라도 두 달을 살았더라도 네. 사는 사람만 말을 하는 거예요. 네네. 사는 사람만. 이상하게 호적에 이러면 안 올렸다 뿐이지. 내가 이 사람하고 그냥 소 땅기라 그래야 되죠. 밥을 먹고 살라고 소 땅기 다 장만해 놓고. 네 살라고 마음 먹으면 이 개월도 안 돼서 그냥 남자가. 희한하게 떠나버려요. 맞아요. 어 정말로 아무 싸움도 없었어요. 아무 싸움도 없고 한마디만 말 잘못하면 그냥 이상하게. 나가서 그냥 집에 안 들어오는 게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아. 맞아요 선생님. 이게 그냥 내가 봤을 때는 한 이십 명 이십 이명 이렇게 보여요. 지금까지 살면서. 지금 대충. 떠오르는 게 한 이십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 네. 이렇게 말할게요 내가 어떤 놈하고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나. 사실은 다 나진 않죠.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오래 살아야지 기억이 나든 말든 하지. 어. 뭐 몇 번 자고 정 좀 정 들으려면 도망가 버리고 정 들으려면 도망가 버리고. 첫 번째 애기 아빠니까 애기 아빠는 생각이 날 것이고. 그렇죠. 두 번째 애기 아빠는 애기 아빠니까 생각이 날 거야.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. 아기들하고도 연이 없어. 음. 그래서 왕네 안 한 걸로 보이고. 이미 끊어진 지 오래됐고. 한 혼자 몸땡이로 그 남자 한 번 잡아서 잡아서 그냥 오선 노선 살기가. 네. 너무나 버거운 인생 여자라서 살았어요. 그렇죠. 맞습니다. 그냥 나는 이런 생각이 드네 그냥 모르겠어요 또 언니하고 나하고 생각이 틀리니까. 한 다섯 번 하다가 안 돼 안 되면 마시지 못났다고 이렇게 남자를 많이. 살다가 또 해 실패해 보고 또 살다가 실패해 보고 또 살다가 실패해 보고. 참 나 같은 나 같으면은. 그냥 어떻게 그냥 미안해요 그 언니를 까는 소리는 아니에요. 아닙니다. 참 지쳤을 것 같아서 말을 하는 거야. 괜찮아 그 한 사람 떠나면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 가슴에. 그치 가슴에서 상처가 너무 클 건데. 내가 여기서 한 번 언니한테 말 한번 물어볼게. 진짜 이걸 언니가 혹시. 언니 이십 대에. 네. 결혼하기 전에 말을 하는 거야. 네. 그 철모를 몰랐을 때. 네. 열아홉 살이나 스무 살 그 무렵에. 네. 언니 한 뭐 오 겨울이나 육 겨울이나 잠시 잠깐. 네. 동고 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었죠. 응. 결혼 약속했다고 그러는데 언니랑 네네네. 근데 이 사람 왜 버렸어 걔 결혼까지 약속하기로 해 놓고. 어 근데 근데. 저도 많이 어렸고 그 남자도 솔직히 너무 어린 나이였고. 그래서 둘은 정말 좋은 그런 만남으로 이렇게 계속 지내다가 어느 날 주변 어른들도 반대도 너무 심하고 아직 어리니까 조금 더 있다가 결혼 생각해라. 어른들이 너무 많은 반대를 하시니까 저도 세뇌를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안 되나 보다 그러면 어른들 말도 들어야 되는가 보다 너무 그때는 어렸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그 남자한테 우리 그러면 좀 조금만 더 커서 조금만 더 한 몇 년이라도 나이 더 먹고 나서 한번 다시 만나는 걸로 그때 가서 우리 둘 마음 변치 말고 있다가 그때 가서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걸로. 하자 나는 어른들 말을 어길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. 헤어졌어요 제가 헤어지자고 했죠.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러면 있잖아. 어 우리가 저도 열아홉 살 때가 있었을 거고 이십 때가 있어도 스무 살 때가 있었을 거잖아. 그 사람을 지금 내가 느껴봤을 때는 이 사람 죽었죠. 네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근데 아니요 들었다는 게 아니라 언니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. 근데 지금 언니가. 생각지도 않게 이게 나를 지금까지 발목을 잡을 줄에 몰랐 몰랐겠지. 여기서 이런 말이 왜 튀어나온 지도 언니가 지금 깜빡 놀랄 걸 솔직히 말해서. 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선생님 말씀에. 내가 이해를 말해 말해줄게. 열아홉 살 때 스무스 그 무릎에 남자랑 본명이 육 개월 동안 산 적 있지 금 그 정도 산 뭐 뭐 횟수는 모르겠지만 결혼하자 약속한 적이 있었대요. 네 그 망자의 말이에요. 있었던 사람이고 언니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데. 맞아요. 근데 언니가 그 변명 아닌 변명으로 뛰쳐나왔겠지 어른들의 반대가 아니었겠지 그냥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겠지 살다 보니까. 이 사람 마음이고 언니 마음을 내가 읽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언니 마음을 왜 이렇게 젊은 나이니까 그랬다가 뭐 이 사람을 못 믿고 언니가 결혼하겠어 그러나 이 사람은 언니한테 진심이었다고 말을 해. 진심이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느 누구랑 살더라도 네 사랑했으면 이 사람이 떠나준 게 다행히 뭐 떠나준 게 맞아요. 그냥 니 잘 살아 떠나준 게 맞는데. 언니를 못 믿어서 지금까지 한 번 언니가 왜 떠나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한 번은 말을 듣고 싶었다는 뜻이지. 왜 이걸 몰랐냐고 언니가 이 사람 죽었다는 소리 들었을 때 아니면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그 사람이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젊었을 때 갔기 때문에 자기는 뿌렸 뿌렸다고 그래 나한테 그러나 언니는 이것을 들었을 거야 친구 친구를 친구를 통해서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언니가 이 사람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 찾아가 봤어야지. 어.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자면 가운데서 딱 누워 자는 거예요. 이게 바로 백의 다툼이라는 뜻이에요. 아직까지 그 사람은 당신이. 그 여자 그 남자의 애인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나랑 결혼을 해 저기 하기로 약속해 놓고 네가 오겠으니 그 사람은 아직까지 그렇게 세월이 오래됐지만은 자기가 가야 되는 건지 판단을 못하고 있을 것뿐이에요. 그러니까 내 여자한테 건들지 말라. 그러니까 언니가 남자를 이 개월도 안 돼서 떨어지고 네 삼 개월도 안 돼지고 떨어지고 네 막말로 일 개월도 안 돼서 떨어지고 남자들이 나랑 잠을 잤을 때 다 하거나 했단 말이야 다 좋아했단 말이야. 네. 나도 만족했단 말이야. 맞아요. 근데 이상하게. 그냥 아무 일 안 일고 싸우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. 그러니까 또 사람이 사람으로 있는다.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. 그러다 보니까 언니도 애로우니까 또 다른 사람 만나서 이 사람 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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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생활을 반복해서 이 많은 사람이 걸쳐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. 그러면 선생님. 네. 그 전에 제가 잠깐 한 육 개월 사기에 그 남자친구가 저를 따라다닌다. 예 그니까 그거를 언니가 확실히 안 하면 내 말을 믿고. 네. 뭔 뭔가 그거를 뭐 그런 사람이 인지하고 물어본 거야 그래서 나한테 보이니까. 전 정말 응. 그때 당시 어렸을 때는 그런 내가 너무 좀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결혼하고서부터. 그 사람의 존재감 자체를 제가 잊고 살았어요. 이게 원인이었습니다. 네. 원인을 찾아달라 해서 말을 하는 거고. 감사합니다. 언니가 정말 다시 마지막에 선을 긋고 싶으면 노선에 그 또 선을 이제 여기서 그만 지겹잖아 솔직히요. 이십 이십 번이 모여 이십 이십 번이나 이십이나 이십 일이나 이십 일이나 그 얼마나 언니 언니 마음 마음대로 또 상처였을 거냐고 얼마나 그렇잖아. 나는 그럴 거 같아 진짜 그 상처를 어떻게 여기까지 견디고 딛고 올라왔을까 난 그래 내 생각에 언니도 이 사람 풀어주세요 바로. 풀면 이렇게 제가 다시 또. 풀어주면 그 사람이 언니한테 전하고 싶은 말 전하고 네 언니가 예를 들어서 도화살에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궁살이 대한민국 없는 사람 어디서 다 자궁살 있어 천만 원 말씀 얼마나 내가 자궁살이 세냐에 따라서 틀려진 건 있지만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도화살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 원인은 여기에 있었단 말을 하는 거야. 이 사람 풀어주고 나면 네 그냥 이제는 정지부 찍을 거예요. 정말요. 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언니가 이걸 알고 있다니까 그 뭐 어차피 죽었다는 거 알고 있네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지 그치 그냥 설마 이런 게 나를 괴롭혔을까 이런 거 많이 괴롭혀요. 전 정말 그쪽으로는 생각도 못 했어요 선생님. 그렇죠 이런 거 많이 괴롭혀요 사람들이 그냥 이걸 무시하는데 절대 무시할 일 아닙니다 됐죠. 네 좋은 답 찾아갔으니. 네 나는 오늘 모르겠어 나는 요즘에 할 사람들한테 하라 그래 이런 걸 안 하라면 누구한테 하라 그러겠어 안 그래. 네 이거 하세요 알겠어. 네 알겠습니다 풀어주세요. 선생님 근데 너무 감사드려요 제 속을 너무 시원하게 주신 것 같아요. 나는 언니한테 언니한테 고맙게 고마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죽은 망자한테 불쌍히 사라는 거예요. 네.